그동안 제가 일반 시민들, 지구원, 협력사, 공업사 전부 우리 이해관계자들한테 러브레트를 좀 받았고 또 우리 300여 명의 임원들부터 개혁 지원을 받았는 것을 참고하고 그동안 제가 생각해 왔던 여러 가지 혁신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우선 먼저 시급한 것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임직원들이 어떤 새로운 변화를 느끼고 있을 걸로 압니다. 오늘은 전체 100대 과제를 우리 임원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개혁을 또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실행해 나오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우리 홍보실에서 주요한 사항을 보도자료로 발표할 겁니다. 참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